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가장 아쉬웠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추억이 있다면 손편지가 아닐까 싶어요 편지를 자기의 글씨로 서로 나눠주고 받는 손편지가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메일로 전자메일로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도 서로 텍스트를 주고 받는 것이 아주 익숙해졌고 손편지를 직접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선교편지를 제가 옛날에는 선교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드려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선교사님들이 편지로 선교편지 보내시는 선교사님 한 분도 거의 없고요 딱 한 분 우리 교회는 한 분 계세요 그게 일본 주제선교사님이신 강민수 선교사님은 손편지를 꼭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실은 받으면서도 아 왜 이렇게 수고를 하시지? 그냥 이메일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한 서너 페이지 막 보내시니까 제가 왜 이렇게 손편지로 얘기하느냐 양파의 편지가 참 그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부르더라? 까먹었네 일부 땐 생각이 났는데 말없이 건네주던 그거 지금 부르면 다들 그 편지를 주고받는 문화 속에 다 잠기잖아요 그런데 야구보소가 편지입니다 야구보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편지가 우리가 쓰는 편지가 그렇게 비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편지는 굉장히 비싼 편지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편지 우리는 종이 위에다가 편지를 쓰지만 야구보는 어디다가 편지를 썼을까요? 그렇죠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parchment 그때 종이가 없었어요 이 구텐베르그의 활자와 종이의 개발은 엄청난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책을 한 권 만드는 게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소 한 마리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 가죽으로 양피지로 양이나 이 소로 만드는 편지가 두 페이지에서 세 페이지 나와요 한 마리에 책 한 권 정도 쓰려면 한 500페이지가 필요합니다 500페이지 정도 쓰려면 소 100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책값이 얼마나 되느냐 모름지기 지금 돈으로 계산해도 해프 밀리언 달러 정도가 책 한 권 쓸 때 필요해요 그 사람의 인권비만 생각해 봐도 이거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면 야구보가 편지예요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근데 그게 우리 식으로 그냥 쓰다가 잘못 샀다 꾸기꾸기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싼 양피지에다가 쓰는 거라고요 성경 한 권 갖는 거는 부자 말고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롤 이사야 한 권만 해도 50몇 롤을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마차에 싣고 다녀야 됐어요 부자 외에는 책을 가질 수가 없는 그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이 편지도 꽤나 비싼 편지였죠 그래서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한 페이지를 더 돈 들여가서 쓰느냐 이제 야구보소 마지막 장이잖아요 챕터 5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빨리 다 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턱 드는 거예요 한 페이지 더 쓰느니 이 남은 페이지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구보소 5장이 somehow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러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막 얘기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오늘 본문 읽는 것만 보세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지금 이 안 되는 문장에 고난당한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말하고 싶은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 편지 용지가 다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느껴지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다 쏟아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문화권에서 같은 컨텍스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됐겠지만 우리는 2000년 후에 이걸 다시 읽으니까 러쉬하는 사이에 잃어버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세 가지의 대상이 갑자기 쑥 쏟아져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끝!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 대상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s anyone of you in trouble? Pray. You should pray. Is anyone of you in trouble? 이 말은 굉장히 우리 familiar 하잖아요 익숙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분 계세요? Is anyone of you in trouble?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 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I think our company is in trouble 그런 의미예요 Our company is in trouble My work is in trouble 갑자기 직장에 갔던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한국에 빨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 Our parents are in trouble 그래서 한국에 빨리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familiar 하시죠? 이런 이야기들 저녁 식탁을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내가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I think our son is in trouble 우리 아들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우리 시집간 딸이 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I think our kids are in trouble 대학 간 우리 아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런 얘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합진단을 받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오질 않아요 늦음하게 집에 들어오더니 어렵게 입을 뗍니다 여보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I think I'm in trouble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Is anyone of you in trouble? 우리 모두를 향한 야구부 선생님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You should pray 기도하래요 그리고 끝이에요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런 어떤 확신이나 그 말이 없고요 기도하라는 말로 끝내요 뭔가 좀 단절된 기분이 느끼는데 그 당시 성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러시하고 있는 야구부 선생님의 이 말씀 중에도 분명하게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듣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당시 기도하면 확답을 받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회사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런 어떤 확답은 없지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성도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응답되겠다는 말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 말을 끝내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지금 깨닫지는 못하지만 천국 가서 무릎치는 일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비밀스러운 은혜 언더스탠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 보면 누가 보금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라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답을 안 하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지금 Yes, we are in trouble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트러블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지혜가 성령 안에서 주어질 거라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로 pray,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pray,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됩니다 내 기대대로 안 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Is anyone of you in trouble? Is anyone of your kids, your children, your spouse, your company, your health in trouble? You should pray, 기도하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즐거워하는 자예요 당연히 즐거워하는 자도 있겠죠 13절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출근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가 막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Light it up, dynamite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일을 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노래 있는지 잘 모르시죠? 어쨌든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막 흥흥흥흥흥흥흥흥흥 막 이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그렇죠 무슨 좋은 일 있니? 이렇게 묻잖아요 남편이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전혀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샤워하는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임영웅의 노래를 막 부르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뭐 복권 맞았어? 복권 당첨됐어? 이런 거 묻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람이 뭔가 즐거워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흥겨운 거예요 여러분을 즐겁게 만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해요 노래 안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흥얼거리기 시작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노래를 안 하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노래를 하고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뭐가 여러분을 향해서 콧노래를 부르게 했나요? 그게 여러분의 뭘까요? 삶의 근거예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의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선의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우상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할 근거가 아니에요 우상의 끝은 항상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허전하게 하고 정말 닥죽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허전함을 끝에 절망감 가운데 남겨주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실은 찬송을 받으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다 우리 자녀가 결혼을 드디어 했다 오래 기다리던 자녀를 얻게 되었다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Light it up dynamite Or 김영웅의 60대 노인이 부르는 노래 아니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뭐예요? 이 즐거움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에 내 노래가 누구를 향해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언제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겨있는 우상을 들추어내는 시간이에요 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부 선생님은 즐거운 사람이 있느냐? 박수치고 좋아하라 노래 불러라 이런 게 아니라 찬송하라 찬송 하나님을 높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인생 바이블 버스를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었는데 그 이유가 왠지 아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 인자하심을 베풀었는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로마서 2장 4절은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도 아마 마틴 루터의 바이블 버스 인생 버스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아와 살리라 그걸로 종교 교육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제 인생 바이블 버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리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Is anyone of you in trouble? 그러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요? 왜요? 이런 질문 왜? 왜?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하라 그리고 끝 그렇지만 기도하면 순종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변 비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트러블 속에 있지만 트러블을 뚫고 가는 힘을 주시는 게 있거든요 기도하면 순종하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그로 비로소 체험하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 생기는 일을 허락하셨느냐?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로마서 2장 4절 말씀 순종하면서 회계를 해보십시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근데 감사하기 전에 회계부터 하시라고 이게 안 맞는 말 같지만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걸 합니다 지난주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새 교구가 12가정이나 왔습니다 회계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필요하니까 우리 배대교회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고마운 것이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되니까 하나님 회계합니다 한번 회계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봉급이 올랐다 잘됐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끝나지 말고 진짜로 한번 회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봉급이 올랐다는데 회계합니다 해보시라고요 해봐야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 알아요 내가 투병하다가 하나님 회복되어서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죠 근데 감사하기 전에 회계합니다 회계 회계를 하면 그 순간에 뭐가 와닿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절절하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 잘하면 감사하지만 한 30%는 내가 떼먹잖아요 야 내가 라이드 열심히 해줬더니 그래도 이런 좋은 날이 오는구나 내가 맨날 새벽 기도 기도했더니 기도가 공로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왔구나 그래서 내가 좀 떼먹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계하면 회계하면 마치 물 끓일 때 뽀글뽀글뽀글뽀글방울이 막 올라오잖아요 막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도 100%의 감사가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와요 회계에 불을 데울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기 시작해요 즐거워할 때 감사로 끝나지 말고 흥얼거리면서 내가 와 돈 많이 벌었다 와 건강해졌다 야 우리 회사 대박을 쳤다 그러면서 막 들이키면서 세상 노래 젓가락 장단하면서 그런 거 노래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은자심을 베풀었을 때 회계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우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심의 크레딧을 뺏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콧노래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성기는 우상을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 찬송하시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꼭 그렇게 하게 해요 나는 지난주도 참 성도님들이 감수해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원망하지 말라 했는데 진짜 뭐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어? 목사님 원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역시 말씀이 이렇게 쭉쭉 이끌어가는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집안에서 막 이렇게 어? 엄마 지난주 원망하지 말라 했는데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를 할 때 에이 장모님 원망하지 말라 지난주를 마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말씀이 끌고 가야 돼요 말씀 들은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즐거워하는 일이 생겼어요 내가 한 통 낼게 오케이 한 통 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해야죠 하나님께 찬송 세 번째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에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잘 보세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의료적인 트리먼트 메디컬 트리먼트 그를 위하여 그리고 나서 기도할 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아픈 분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한다는 말보다 더 상식적인 표현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의사를 청할 것이요 옛날에는 종합병원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진단받다기보다는 의사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왕진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청하는 것이 훨씬 더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이 일단은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약오부가 야 아픈 자가 있느냐 무슨 병원에 가느냐 기도로 고쳐 기도로 고쳐 무슨 약을 먹어 약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려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기도로 나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 기름을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장로를 청한다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게 이것이 누구를 부르냐면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했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야 옆 교회에 아주 신통방통한 신유의 은사가 있는 강사가 왔대 손만 대고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난대 거기 가서 안수기도 받자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요즘 우리도 통하는 얘기죠 야 저분은 진짜 용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주의종이 왔대 우리 가서 안수 받자 그러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구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누구를 청하라고 그래요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석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베델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래요 그 말은 보통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유의 은사로 알려지지 않아도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신유의 은사 받은 장로님들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딱 맞아요 우리 교회 베델교회 장로님들이에요 특별하게 무슨 신유의 은사가 없지만 같이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희노애락 동고동락하고 있는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믿음일까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장로들의 믿음이에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교회 장로를 청했는데 그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는 그 장로님들의 기도 믿음이에요 그 장로님들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일으키신다는 말은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먼저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신다는 일으켜 주신다는 이 표현이 있어요 야구보가 이걸 두 단계로 썼어요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치료해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 전 여기에서 한 스토리가 생각나는데 중풍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치는 사건이 떠올랐어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공관보금 서로 연결된 보금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보금서에 다 나옵니다 마테보금 거를 읽어볼게요 마테보금 9장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냐면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 스토리를 보면 그런데 사람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 당시 지붕은 편편한 지붕이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세모꼴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진흙으로 이긴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지붕이 뚫리고 사람이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이에요 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데려가면 우리 친구는 이 중풍병자 친구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잘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고쳐주셨어요 아까 야구부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교회 장로님을 청해서 믿음의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즉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시간차로 일어나는 두 단계는 아닐 수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어요 죄 용서 받음과 동시에 몸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서 의도적으로 두 단계로 나누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먼저 죄를 용서를 한다 이게 왜 먼저 이게 나올까 그리고 나서 치료를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교회 장로님을 청한다는 말씀에 저는 이런 게 왔어요 나하고 인면식도 없는 용한 주의종한테 가서 기도받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아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오래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갈등이 있고 뭔가 가슴에 맺힌 것도 있고 응어리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nothing new 참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에 항상 그렇게 막 쾌활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그러지 않아요 갈등도 있어요 특히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멱살을 잡을 거예요 칼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덮고 가요 그냥 넘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넘어가요 그런데 병 들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잘 보세요 병 들었을 때 교회 장로를 청했어요 그런데 그때 장로님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십니다 너 나한테 그러더니 너 꼴 좋다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너 들어놓았네 이러면 그게 장로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섭섭한 게 있고 혹시 응어리진 거가 있어도 가는 거예요 가면 아파서 누워있는 그 믿음의 가족을 보면서 장로로서 기도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 주면서 제 생각에 그 안에 하나님이 묘한 은혜를 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는 말이구나 지금 네가 몸에서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장로를 청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주고 어떻게 된 거야 김집사 어떻게 누워있는 거야 아유 장로님 글쎄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이 생겼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태양의 눈 녹듯이 뭔가 이렇게 용해되고 녹아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의 장로님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낫게 해 주세요 그때 오는 은혜가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용서받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걸 믿잖아요 믿으시죠 그런데 이게 실은 관념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하나의 컨셉이에요 아, he died for me 우리 꼭 주일학교 아이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깊인지 잘 잘 못하고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면 he died for us, he died for me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컨셉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진짜 알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냥 컨셉은 아니에요 진짜로 절절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체험하셨느냐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도 잘 대답을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응어리진 분하고 이렇게 풀기 시작할 때 교회의 장로님을 불러서 기도를 받을 때 그 안에서 섭섭하고 오해하고 답답해하고 했던 것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용서하고 용서받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1인칭 단수로 아이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하는 어떤 3인칭의 어떤 컨셉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체험하게 보금이 진짜구나 내가 용서받은 게 진짜구나 이렇게 용서받은 거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말을 하나 할게요 신학적인 교리를 얘기할게요 모든 병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솔리타요 잘 들으세요 모든 병은 죄로부터 왔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디스오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디스오러, 무질속 그 무질속에 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모든 병은 죄로부터 왔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은 내가 지난주에 부부싸움한 죄 때문에 온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You cannot say that 그거는 건전하지 못한 신학이에요 내가 감기 걸렸는데 야, 이게 뭔 죄를 져가지고 내가 감기를 걸렸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에게 일이 터질 때 자연스럽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내가 오랫동안 병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열심히 간호를 해주다가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럴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 아들이 또 해고당해서 저렇게 가정이 어려워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암에 덜커덕 걸렸어요 불치의 병에 덜커덕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다 그러실걸요 교회의 장로를 청하다 이 장로에 목사도 포함되어 있는 건 아시죠? 교회의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래요 기도를 받으래요 그 안에 무한한 일들이 섞여져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혹시 내 잘못은 아닐까? 내가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부끄러운 죄 수년 전 아니 수십 년 전에 몰래 지었던 그 죄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응벌로 다가오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라고요?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래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게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뭐죠? 16절 한번 15절 보세요 혹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어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 거를 야구부가 탁 읽어낸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Are you in trouble? 그때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또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건전한 신학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오늘 광고에 우리 김성수 집사님 소천 소식을 알려드렸잖아요 일부의 그 안에 대신 김희 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심각했던 김은경 성교사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김성수 집사님을 데려가셨어요 저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단임 목사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김성수 집사를 데려갔다 그렇게 무슨 등호 성립하듯 찾는 건 건전한 신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지금 야구부가 내가 왜 이렇게 인트러블에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병등 가운데 있는가 혹시 이 죄 때문에 아닐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어쩌면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교회를 더 잘 충성되게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다 갖고 있거든요 신실한 장로 목사님들 이런 거 갖게 돼 있어요 교회에 우한이 생겼다? 이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이렇게 지쳐가는데 야구부가 그대로 집어내잖아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Can I amartias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 교회의 장로를 청해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졌던 오해들이 풀리고 그게 뭐 꼭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용서한다 이런 식으로 오가는 대화는 아니더라도 만나 같이 기도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어리가 죗덩어리와 같은 바윗돌이 눈녹진 녹는 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는 게 뭐냐? 죄사함 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서의 죄사함이 이런 거구나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일어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5절 보시면 15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장로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 일으키는 것도 아니라 누가 일으키냐면 주께서 일으키시라 아 주께서 일으키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주께만 찬송 일어나면 주께만 찬송 살아나면 주께만 찬송 오늘 선교의 날이에요 오늘 헌신하는 날이에요 하세요 오늘 꼭 헌신하세요 네 개 중에 하나는 하세요 나중에 입원했을 때 아 내가 그때 목사님 하라는데 그거 안 했구나 그 생각이 지나가요 진짜로요 내가 공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나가요 야 내가 그냥 했었어야 되는데 아휴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게을렀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말 더 충성해 그게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병에 누웠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even if 칸 하마티아스 혹시 그게 죄라 할지라도 혹시 내가 그것을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 여러분이 나중에 누워있을 때 제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때 헌신하라고 그랬죠 그거 봐 그거 봐 내가 그러면서 찾아갈 것 같아요 그게 목사입니까 아니요 그냥 국률한 마음으로 내가 대신 아팠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 못해서 이렇게 누워있고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받고 다시 일으키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교 헌신 꼭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특별한 연주가 나올 때 여러분 꼭 좀 헌신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 종류의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서서 봤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in trouble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즐거워할 일이 있느냐 맞습니다 그냥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죽게 찬송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많고 우리 가족에도 아픈 분이 많고 한국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지금 아파서 투병 중에 계십니다 꼭 내 죄 같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강구하오니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기도 속에 부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병, 질병 그리고 우리 유혹하는 우상들 앞에서 넉넉히 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께서 이 귀한 일 능력 있게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